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웹툰을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툰슐랭입니다. 최근 외모지상주의의 타임라인이 많이 꼬여버렸습니다. 예전에도 약간씩 설정 오류는 있었어도 만화적 허용으로 그르르니 하고 넘어갔었지만 철량편에서 현재 빅디른이라는 장면을 넣어서 전체적인 중요한 시간대에 축이 꼬여버리면서 문제점이 더 대두가 된 것이죠. 원래 외모지상주의는 지금까지의 기승전개를 어느정도 짜고 시작한 웹툰이 아니었고 장르가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사회풍자에서 학원 액션물로 노선을 바꾸면서 생긴 현상이라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재미와 감동을 줬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독자로서는 작품의 타임라인이 꼬여버리면 몰입감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도 오류에 관련된 과거의 회차들을 다 수정하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긴 하지만 이미 수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간대가 꼬인 것인지 바로 알아보시죠. 김감룡의 모티브는 야인시대의 김두한입니다. 원래 외모지상주의는 유명인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작가님도 처음에는 재미를 위해 김두한을 모티브삼아 김감룡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을텐데 김감룡이 점점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면서 많은 오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김감룡이 딱 몇 살이라고 언급이 된 적은 없지만 김두한을 모티브로 해서 그런지 0세대에 대한 과거의상이 나올 때는 진짜로 김두한이 활동하던 1930년대 정도로 묘사를 합니다. 김기명이 현시점 미성년자인데 1930년대에 활동했던 인물의 아들이라는 설정이 비현실적인 것은 만화적 허용으로 넘어가더라도 0세대와 2세대는 아빠와 아들 뻘 정도의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비해 1세대와 2세대의 간격을 너무 짧게 잡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1세대와 2세대의 타임라인 등장인물도 워낙 많고 캐릭터 각자의 과거의상편도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 우선 등장인물들의 나이와 사건에 대한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과거의상을 보면 안현성과 마태수는 둘 다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둘의 확실한 세대 차이를 위해서 최대한 나이 차이를 크게 잡아보면 마태수가 몇 년 꿇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일단 안현성은 14살, 마태수는 19살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안현성과 동갑인 박형석도 저때는 14살이고 그들보다 한 살 더 많은 김기명은 15살, 마태수는 19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량편에서의 시기가 김기명의 빅드 활동 시기라고 나왔는데 그럼 그건 김기명이 16살 때의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안현성이 15살, 김기명이 16살, 마태수가 20살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철량편에서 마태수뿐만 아니라 왕석두까지 교복을 입고 있는데 성인이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이 말이 안되니 1세대의 나이를 한 살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량 에피소드이자 김기명의 빅딜 활동 연도에서의 등장인물들의 나이는 안현성과 박형석이 15살, 김기명이 16살, 마태수가 19살 이렇게 놓으면 나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3년밖에 나지 않게 되면서 활동 시기가 겹치게 됩니다. 세대를 나눈 것이야 그냥 부르기 편하기 위함이지 꼭 활동 시기가 겹치면 안된다는 법은 없으니 세대를 나누는 기준점이 애매한 것은 넘어가더라도 서로의 활동 구역이 겹치게 되면서 이상해집니다. 빅딜은 한신우가 서울의 왕자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거리를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곽지창도 굳이 터치를 안 한 것이라고 쳐도 서성은이 빅딜에 들어가기 전에 강서의 모든 고등학교를 벗고 강서연합을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곽지창이 서울의 왕으로 활동하던 시기인데 서울의 4분의 1을 웬 중비리가 먹었는데도 그냥 내비뒀다는 것이 맥락상 말이 좀 안됩니다. 그리고 장현의 과거편을 보면 최원석이 자신을 15살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동갑인 안현성도 15살일 때라 마태수는 19살 곽지창도 19살이기 때문에 천량편이랑 같은 연도였다는 것인데 그해 종건이 호스텔을 처음 방문했던 날이 김기명이 빅딜의 최연소 헤드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성요한의 발언을 보면 이미 강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 곽지창은 강서에 이어 강북까지 중학생한테 뺏기고도 서울의 왕이라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빅딜의 황금기라고 나온 시점 바로 이후에 곽지창이 김기태에게 패배하고 서울의 왕자리를 박탈당하고 그 후에 성요한이 강북을 접수 그리고 나서 김기명이 빅딜 헤드 등극 이런 식으로 껴맞추면 시간 순서는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활동 시기가 겹치는데 1세대와 2세대가 서로의 존재를 몰랐던 것처럼 나오는 연출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번너클의 박범재에게 박형석이 4대 크루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는데 두 개의 몸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태성의 괴롭힘 때문에 지역 세력은커녕 학교에서 친구조차 없었던 박형석은 그러한 세력들을 모르는 것이 납득이 되지만 크루라는 것을 설립하고 한 지역을 재패했는데 서로의 존재를 몰랐었다는 게 개연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태 다른 지역의 왕들을 보면 자신의 밑에 키수를 꽉 잡고 있고 그 입지를 이용해 여러 방법으로 돈을 벌어왔던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타임라인대로라면 서울의 왕이라는 곽지창은 1세대 중에서도 상위권 실력으로 나오는 것에 비해 명성이나 지배력이 너무 없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김감룡의 죽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젠 김감룡의 비중이 그냥 옛날에 좀 셌었던 김기명의 아빠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한 최종 빌런인 최동수와 김기태 그리고 비밀을 감추고 있는 이지훈에게 매우 큰 사건이었던 김감룡 살인사건의 당사자가 되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박형석의 두 개의 몸의 비밀만큼이나 중요한 김감룡의 죽음은 김기명이 빅딜에 들어가기 전으로 묘사됐는데 그럼 김감룡의 죽음 이후 김기명의 빅딜활동 은 철량 에피소드와 동식이 이후에 이지훈의 성장과 김기태의 서울의 왕 등극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서울의 왕이라는 칭호는 그냥 칭호일 뿐이기 때문에 김기태는 이미 충분히 강했다고 쳐도 아직 성장을 덜한 이지훈이 김감룡 살인사건의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김감룡을 죽일 때 아무리 약을 타고 비열한 술술을 썼고 김감룡이 병든 상태였다고 쳐도 성장이 덜 된 이지훈이 건배코까지 죽일 수 있었던 게 맞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은 0세대인 최동수, 이도규, 박진영은 아직도 엄청 강하기 때문에 1세대 왕 정도 수준인 이지훈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은 별로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도 나중에 김감룡이 예전에 야마자키 총수와의 일전에서 엄청난 부상을 입은 거라는 설정과 다른 상황들을 넣어서 잘 연출할 수 있고 공범이었다고 꼭 이지훈이 전면에 나서서 김감룡이나 권배코를 1대1로 제압한 것은 아니니까 아직 잘 풀어갈 여지는 있습니다. 성요한 갑자기 뜬금없이 뭔 성요한이냐 싶으실 수 있는데 성요한의 1대기를 시간상으로 정리해보면 풍산개교 마약사건을 겪고 성요한이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딜에 갔다가 가오잡는 서성은에게 빠꾸를 먹고 신발도둑이 되죠. 근데 서성은이 성요한을 빠꾸매긴 다음에 종권과 중구를 이용해 흑곰파를 없애게 되는데 그 같은 날 최동수에게 복귀한 종권과 중구에게 최동수가 유진이 즉석에서 일회회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풍산개교 사건은 유진이 1회의 3개혈사를 통해 비비와 함께 진행시켰었다고 했는데 성요한이 이미 풍산개교 사건을 겪고 한참 후에 유진이 1회회를 설립한 것인데 1회회를 만들기도 전에 비비와 풍산개교 사건을 일으켰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유진이 그냥 블러핑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알아보시면 알게 될테고 저는 블러핑 안 쳐요 라고 한 발언과 분위기를 보면 블러핑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굳이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성요한과 척을 질 이유도 없기 때문에 말이 안됩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최동수가 유진의 능력을 테스트하겠다며 1회의 창설 전에 유진이 벌인 일이라고 하면 또 수습을 못할 건 아니지만 사실상 맥락에 맞진 않습니다. 껴맞추기식 전개 앞서 말했던 시간의 모순도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나중에 스토리를 잘 껴맞추면 어떻게든 해결은 되겠지만 매번 그런 식으로 스토리 진행을 하면 독자들은 피로함을 느끼고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댓글을 보면 어차피 박형석 몸이 두 개인거부터 말이 안되는거 아니냐 그럼 그냥 보지 마라 라는 의견이 있던데 시간대가 안맞는 것은 작품의 개연성의 문제지 현실성과는 다른 문제고 독자들이 작품의 내용이 틀렸어도 무조건 찬양을 해야되는 것은 아니죠. 아마 작가님이 충분히 더 잘 아셔서 수정작업에 들어가신 것이고 앞으로의 스토리 구상을 할 때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김감룡 살인사건의 진실이나 박형석 두개의 몸의 비밀 같은 것도 예전엔 엄청 궁금했었는데 한번 이렇게 작품의 시간대가 꼬여버리니 기대감이 줄어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외모지상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재밌게 봐오던 애독자의 입장으로서 어떻게든 잘 수습해서 앞으로 다시 재밌게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에도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시거나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툰슐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